중소벤처기업부 가슴 부위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에 패치를 붙이자 곧바로 심전도와 심박수, 호흡상태뿐만 아니라 위치까지 파악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매주가 개발한 패치형 심전계 하이카디라는 제품으로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이 하이카디를 부착한 환자의 생체 신호와 위치 정보 등을 파악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게 개발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된 하이카디 플러스는 한 번 충전으로 72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방수 기능까지 탑재해 환자가 제품을 착용한 채로 샤워까지 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기존 병원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크기나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선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이동성을 많이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굉장히 고가이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고 선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거부감 없이 환자의 정보를 의료진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중 사용자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데요. 약 700여 명 정도를 동시에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큰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의 CE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국내에서 식약처 인증까지 획득한 하이카디 플러스는 미국 FDA 허가도 앞두고 있는데 매주가 이 같은 원격 의료기기 개발에 앞장설 수 있었던 데에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선정된 영향이 컸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의 규제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원격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요. 특히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일반인 2천 명을 대상으로 하이카디를 이용해서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실증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했을 때 약 300여 명에서 평소에 알지 못했던 심장질환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5명이었던 직원이 현재는 28명으로 그리고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약 125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란 규제 없이 혁신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 혁신을 통해 신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했습니다. 2019년 7월 1차로 7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걸쳐 바이오헬스 6개, 친환경 자동차 5개, 자율주행 3개 등 총 29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 특구에서는 기업들이 규제에 대한 제약 없이 혁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속확인 등 규제 샌드박스 3종이 적용되고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도 적용돼 자유롭게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도입된 지 3년, 현장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29개 특구에서 71개 사업의 실증이 진행되면서 의료용 포터블 엑스레이 등 9개 사업이 세계 최초로 실증이 추진되는 등 신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1조 9,962억 원이 특구 내에 유치됐고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했으며 2,409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한 특구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특구 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기 제조, 데이터, 서비스 기업 28개사 등 총 32개사를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혁신 도시내의 심평원 건보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의료기기라든가 헬스케어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관점에서 산업을 고도화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미래에 가야 되는 AI 기반의 인공의료 기반의 정밀의료 산업 여기까지 저희가 계속 진화되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서는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응용 제품을 2억 8천만 원에 판매하는 등 특구 참여 기업들이 총 579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융합보안대학원 설립 등 블록체인 관련 학과 신설 등을 통해 총 55명의 석박사를 배출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돼 특구 기업의 전문 인력 충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들이 실증을 종료한 후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STB 뉴스 이동규입니다.